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중에 그리고 달리는 중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경우 이런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옥상에 대피한 주민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방 안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6월에는 공원을 달리던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해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일반 자전거에 전동기와 배터리를 달아 만든 조립형 전기자전거였습니다. 일반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만 설치하면 이렇게 전기자전거로 개조할 수 있는데 속도와 중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화재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검증이 안 된 배터리에 고출력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산들은 보통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6암페 이상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걸 빨리빨리 하고 잡으니까 보통 8암페어짜리, 10암페어집 밀어넣는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정부는 전기자전거 개조용 배터리와 충전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